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그 NW 로드에 있어요 전부 다 마운트업 상태로 오케이 핑에 가 있어요 오케이, 오케이 우리 버스 이스티로 할게, 이스티로 할게 얘네 디마, 얘네 디마 오케이, 여러분들 여기 디마 잠시만요 쟤네가 위치 너무 좋아 하우스 이스도 좀만 더 빼자 좀만 더 빼자 좀만 더 빼자 앞패트 펜스 1파티만 카운트 엥게지 약해 5 4 3 2 1 쪼타큼만 약해 바로백 나이스 좋아 좋아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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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할게요 풀 디펜스 준비하고 들어와요 앞패트 풀 디펜스 우리 잉게지 천천히 할거야 여러분들 노스로 걸어와 노스 웨스트로 깊게 나머지 잉게지 5 4 3 2 노스 웨스트 벽 쪽에 벽 쪽에 벽 쪽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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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1파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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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홀드 여기 홀드 해줘 홀드 해줘 여기서 퍼져 디펜스 준비 웨스트에서 방온다 웨스트 방온다 대기 대기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여기서 홀드 앞에 힐 좀 해줘 앞에 힐 좀 해줘서 계속 올라가 다 올라와 얘네 에스칼리오 죽음 아 백 백 백 에스칼리오 또 죽었어 뭐야 아 저게 뭐야 포 포 혼자 사랑될 자기 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